금융자산, 주식과 채권 금융자산과 유형자산은 어때요? 두개의 성격이 어때요? 두개의 성격이? 완전히 상이하죠 두개의 성격이 완전히 상이하잖아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공시해요? 금융자산은 따로 공시하고 유형자산은 따로 공시하잖아요 성격이 상이하니까 구분공시하죠 탕후난거 아니야 제가 볼게요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은 어때요? 성격이 어때요? 똑같이 둘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에요 저기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성격은 유사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얘는 물리적 실체가 있고 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데 둘다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크다고요 둘다 중요하다고요 유형자산 3천억, 무형자산 1천억 둘다 금액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요 두개 구분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요? 이것도 우리가 구분공시하죠 그래서 유형자산 따로 공시하고 무형자산 따로 공시하잖아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현금이랑 현금이랑 음... 뭐 할까? 적금이요 적금이랑 현금이랑 어때요? 성격은 유사하죠 그쵸? 성격은 유사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적금이랑 현금 요 기업이 갖고 있는 게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유선금이나 적금 자체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 얼마나 되겠어 기업 전체에서 갖고 있는 현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개는 중요하지도 않아 요런 경우엔 어떻게 표시해? 통합해서 공시하죠 통합해서 공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원리 때도 배웠지만 뭐라고 그래? 현금 따로 배우고 현금성 자산 따로 배우는 거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통합해서 공시하잖아요 기억나시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요 요 얘기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읽어보시면 오히려 읽어보면 더 헷갈리실 텐데 유사항목은 중요성에 따라 재무제패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의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단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감옥과 통합하여 표시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금 따로 현금성 자산 따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공시한다고요 넘겨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기업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이해 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상기 재무제표나 주석의 다른 항목과 통합하여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유형자산 무용자산 만약에 이 기업 전체 재산이 1조인데 이게 한 2천억이고 이게 한 2천억이래 중요하잖아 그럼 따로 공시하는 게 맞지만 전체 자산이 천억인데 이게 2억 여기에 2억이래요 그럼 그냥 합쳐서 공시해도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성격과 기능이 상이하다면 재무제표에 계정을 다르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맞고 유사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경우에는 유형자산 무용자산처럼 구분해서 공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지 반드시 통합해야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통합할 수 있다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어 정말 중요한 개념인 상계를 볼 거예요 상계 여러분들이 늘 헷갈려 하더라고요 다만 거기 셀프스터디 먼저 보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죠 지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삼성전자는 사실 투자부동산이 많지만 삼성전자에 투자부동산 한 1억짜리 있대 이거 공시할까요 안할까요 별도의 계정으로 안하죠 왜 안해 삼성전자는 1원이 10원이라니까요 그 재무제표에 1원이 10억이라니까요 1억짜리는 보이지도 않아 재무제표에 내가 투자부동산 1억짜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 안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에 한국채택국제회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안 중요하다면 공시 안해도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